한 달 전에 제가 올렸던 방인데요 제가 여기를 작년에 계약을 하고 아마 오늘내일 이사를 나갈거에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광고를 올렸고 다른 분이 요방을 계약을 해서 원래 다음주쯤에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이제 친동생하고 같이 살다가 친동생의 전세로 살고 있는데 친동생의 지방을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본인이 그 전세집에 살기로 해가지고 계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500에 40으로 아주 괜찮은 집이거든요 해당 영상 그대로니까요 아마 이제 뭐 전에 살던 분이 집을 엉망으로 해놓지 않았다면 뭐 그대로일겁니다 크기도 굉장히 크고 저렇게가 3m고 싱크대 공간에서 싱크대에서 저기까지가 3m 20인가 그랬어요 물론 오픈형이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 분리형이면 조금 더 작게 측정이 됐겠죠 하지만 보통 이런거 500에 45로도 이정도면 괜찮거든요 근데 500에 40 관리비 5만원인가 6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전기 가스 별도고 5만원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에 40으로 강력 추천하고요 보증금도 200도 가능합니다 200에 43 그렇게 가능합니다 풀옵션이고 위치는 위치는 실립역에서 실립역 3,4번 출구 방이면 신혼시장 쪽으로 한 7,800m 정도 거리에 있으니까 걸어서 10분이면 넉넉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방 나왔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립역을 다 알아보겠습니다 예전sehen 예전생활 조금로 용환